아멘 오늘 시간에는 다시 태어난 대한민국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예배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받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오늘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 이후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향해 왔습니다 70년 동안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다 보니 자유가 얼마나 귀하고 고마운 것인지를 사실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유란 무엇입니까?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는 상태에서 자신의 주권적인 의지로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혜택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지금 북한에는 이러한 자유가 있을까요? 탈북민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목회자께서 탈북민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남한의 오신이 가장 좋은 것 한 가지를 고르라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열의 여덟 아홉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자유가 있어서 참 좋지요 자유도 여러 가지 자유가 있는데 어떤 자유를 느끼는 것이 좋습니까? 그랬더니 예상률의 답이 10중 8구가 그렇게 나온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전혀 생각지 않은 거예요 은행에 가서 돈을 찾는 것이 제일 기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북한은 사유재산제도가 없기 때문에 내 것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설령 내가 저축을 혹시 은행에 해놨다 할지라도 그 돈을 내가 마음대로 빼서 쓸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내가 넌 벌어서 얻은 소득을 은행에 넣었다가 창구 가서 숫자만 누르면 나온다는 것이 그렇게 신기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돈이 나오나 나라가 준 것만 나오지 내가 넣었다가 내가 뺏을 수가 있다는 것이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북한 주민처럼 이렇게 신비하고 기분 좋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북한 주민은 자유를 억압받은 채 가장 통제받는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마음을 마음껏 펼쳐서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외국으로 여행하는 것에 제한을 받고 있고 핸드폰이 보급되었지만 인터넷은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그들에게 가장 안타까운 일은 신앙을 가질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당이 시키는 대로 복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개인의 권리가 전혀 존중되지 않으며 언론 출판 질폐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래 공산당의 기치가 무엇입니까?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에 사람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이 북한 주민 위에 공산당이라는 것이 있고 당 위에 영도자라는 게 있어서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무조건 찬성이고 북한에서는 절대 다당제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공산당 하나입니다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다른 야당을 만들 수가 없어요 반대를 당해서 얘기하는데 표시했다 그날로 요도수원사로 가야 됩니다 그 집은 그날 밤에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북한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1948년 8월 15일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열심히 일하면 자기 것이 됩니다 물론 초창기에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군보 독재가 사라지고 김영상 정부로 말미암아 자유민주주의가 되었고 이제는 그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피우는 그런 시기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것은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오늘 이렇게 세계 경제 대국 10위권 안에 드는 엄청난 국가로 발전하게 된 것은 1945년 새롭게 탄생한 대한민국이 최고의 가치를 자유로 여겼고 기독교 신앙의 바탕위에 이 나라를 세웠기 때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유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졌고 발전해왔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이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로서 행복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관하여 역사를 좀 더듬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요호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선택한 백성은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주인되어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공상사회를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복이 아닐까요? 어떻게 10편 기자는 요호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그러한 백성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날 이 세상 사람은 무엇을 가장 큰 복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얼마 전 북한에서 이 세상의 가장 행복한 나라 그 나라는가 어딘지 행복지수를 발표했습니다 1등은 중국 2등은 북한 3등은 쿠바 4등은 이란 5등은 베네수엘라입니다 모두 공산국가입니다 중국은 100점 만점이랍니다 행복지수가 북한은 98점 쿠바가 93점 이란이 88점 베네수엘라가 85점입니다 우리나라는 152등 18점 미국은 203등으로 3점이랍니다 여러분은 이 수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제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죽임당하지 않기 위해 억지로 대답하고 있는 북한의 현실을 피부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 말씀은 BC 천년경 다이수로 추정되는 10편 기자가 어떤 민족이 복을 받는 민족인가 라는 것을 쓴 찬양시입니다 여기서 10편 기자는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다스리며 말씀으로 모든 것을 세우셔서 모든 세상의 계획을 파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토록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람을 하나님처럼 삼기는 것이 복이라고 착각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떠나 인간의 지배를 받는 것을 자유와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억압과 폭력 속에서도 아무나 말하지 못하고 살고 있으면서 혹시 불이익을 당할까봐 자신을 최고라고 입을 나불거리는 것을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신 말씀을 통하여 참으로 믿음으로 무엇이 행복이고 무엇이 복받은 것인지를 제대로 알아서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 세대까지도 자랑스럽게 여겨지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나라와 민족을 물려줄 수 있게 되기를 추구합니다 그러면 이 자유대한민국은 어떻게 탄생해가게 되실까요? 한마디로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탄생한 나라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나라가 어떻게 재탄생을 했는가를 공부를 많이 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였다라는 사실을 새롭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역사공부를 해보니 적어도 이 나라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복받은 나라가 되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1948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탄생하게 되었을 때 남한 단독이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체제를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합니다 조금 있다가 살펴보겠지만 대한민국의 탄생의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포기하진 한 사람의 놀라운 희생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6.25 전쟁으로 온 국토와 산업시설이 파괴되었지만 1954년 한미 상호방위조약으로 말미암아 국가 안보가 전혀 위협당하지 않는 상태에서 오직 경제발전에 올인할 수 있어서 대한민국은 경제대국을 이룰 수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90%가 무학이어서 문맥률이 90%를 넘는 어쩌면 개돼지와 같이 그냥 먹고 있고만 사는 것을 종처럼 살았던 그런 민족이 우리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저 나라는 집에 자동차 하나가 있나 미국보다는 그래도 못 살았지만 일본은 가면 일본에는 테레비가 있고 밥솥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러웠는지 어떻게 테레비가 있고 우리는 라디오 밖에도 없는데 어떻게 테레비가 있고 전기밥솥이 있어가지고 밥을 그렇게 불안되고도 밥을 할 수가 있나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한때 우리는 미국 시민이 되었으면 좋겠다 일본에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 가면 밤 8시만 되면 밖에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총으로 누가 죽일 줄 모릅니다 대륙이 광활하다 보니 핸드폰이 잘 터지지 않습니다 일본 깍두기 하나도 신청해도 돈 내고 먹어야 합니다 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미국 의료보험 한 번 다치면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 깨지는 것은 쉬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처럼 거저 의료보험 혜택을 입는 나라는 전세계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아파도 치료를 잘해주고 언제 어디서나 정보에 모든 정보를 다 가질 수 있도록 초등학생까지 핸드폰이 들려준 나라가 되었습니까 그 출발점은 우리나라가 새롭게 탄생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 그때를 기준으로 달라졌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서 독립할 수 있었을까요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가 독립군들이 열심히 활동해서 독립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우리 독립군들의 수고와 노력을 칭찬하지 않을 수 없고 그들의 노력을 자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천명의 군사로서 5만명의 일본군에 대항하여 무려 3,500명 3,300명을 죽인 청살리 대첩으로 대한민국의 광복군이 얼마나 위대하다는 것을 전세계에 알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1910년 한일합방으로 말미암아 나라의 조건을 빼앗긴 채 일본의 속국이 되어버린 대한민국은 일본으로 건질 힘이 없었습니다 일본은 350만명의 정해부대를 가지고 있었고 두 개인 항공망과 수백 개의 항공기를 가지고 있어서 미국을 처벌했던 나라입니다 아시아를 지배해서 인도네시아까지 침범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 나라를 3천명의 군대로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일본은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 조선민족이 살고 있는 간도 지방을 침격해 들어가서 한 명을 죽인 것은 100명으로 보상하겠다 해서 쑥대밭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독립할 수 있었던 것은 독립군의 불굴의 투지도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기점으로 미국이 일본의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을 투하하여 일본이 항복하고 독일이 항복함으로 말미암아 지배하고 있는 모든 나라의 자유를 주므로 아시아의 거의 대부분, 아프리카의 거의 대부분, 태평양 연안의 거의 대부분 나라가 그때 광복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갑자기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일들 가운데에 미국이 대한민국 남쪽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울 수 있도록 유엔의 역할을 감당하여 세워줬다는 거예요 왜 미국이 그러면 이 남한을 도와주려고 이렇게 했던 것일까요? 우리는 미국이 이 나라를 도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어떤 사람은 피지배, 약소국에 미국이 지배하여 소국을 만드는 제국주의의 침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피의 망상에 휩쓸린 사람이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역사를 조사해 보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그것은 1941년 6월에 발행된 한 개의 책이 영어로 된 책입니다 그 책이 미국 전역을 흔들어놨기 때문입니다 조펜 인사이드 아웃 여러분 이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이 책은 미국에 있었던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박사가 66세에 펴낸 책입니다 이승만은 우리나라의 아펜젤러 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진 배제학당에 영어를 가르쳐준다는 말을 듣고 들어갔는데 사서삼경과 한악의 통달에서 천대였습니다 영어를 가르쳐준다기에 영어를 배우러 갔는데 공부를 해보니까 우리나라가 앞으로 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신앙을 갖고 머리가 완전히 열려져서 서양 열광들이 가지고 있는 이것을 가지 않으면 언젠가 우리나라는 망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가 영어의 사전을 편찮을 정도로 대한민국의 영어의 1인자였습니다 그가 서양을 본받아야 된다고 할 때 우리나라의 사람들은 일본과 소련과 중국에 파묻혀서 어떻게 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서양 문물을 전하는 이승만을 감옥에 가두었고 그러나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의 놀라운 공부의 열정은 끊이지 않았고 결국에 이 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잠식당하기 일보 직전 1905년에 고중 황제는 영어를 잘한다는 이유로 그를 한성 감옥에서 끄집어내어 미국 대통령의 특사로 파견해서 우리나라를 도와달라 일본과 소련, 러시아에 의해서 이 나라가 지금 먹힐 지경이다 그러나 이미 카스라 테프트 조약이 미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되어서 필리핀은 미국이 먹고 한반도의 침략은 일본이 하는 것을 무리한다는 조약이 이미 되어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통령을 만난 대한민국의 최초의 특사가 이승만이었습니다 이승만은 거기에서 아 이게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일을 바탕으로 미국에 건너가서 공부를 해서 워싱턴 대 하바드 대 프리스턴 신학대를 졸업하게 되는데 그때 자기의 대학의 학장 윌슨이 나중에 대통령이 됩니다 그것이 1차 세계대전기관의 대통령이에요 미국 그래서 이 세계 정세가 어떻게 흘러갈 것을 해안을 가지고 1941년 재팬 인사이드 아웃 일본의 속내가 어떤 것인지를 드러냄이라는 책입니다 거기에서 이 책이 처음에 나올 때는 별로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일본은 천황 그리고 섬나라의 특징 때문에 반드시 대륙을 침략하게 될 것이고 이 침략의 근성은 미국도 치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일본과 이미 1차 세계의 대전 그런 기간 중에는 일본하고 친밀한 연락을 취하고 있었고 일본과 함께 아시아 이 지역을 먹으려고 생각했던 일본이 과연 미국을 칠 것인가 미국은 전혀 예상치 않았는데 이 책이 나오고 6개월 뒤에 1941년 12월 7일 오전 8시 미국의 진주만을 공습하여 어마어마한 항공모함 두 척과 수많은 수백 대의 비행기와 수천명의 사람들 미군을 그날로 수장시키고 죽였습니다 결국에 이 사건은 이 이승만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드렸고 모든 미국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서 로벨 문학상을 찾았던 펄벗이라는 사람이 이런 예언자가 아시아에서 나왔다는 것이 대단한 일이다 우리는 그에게 배워야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이 이승만이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대한민국을 만약에 중립지대로 거기를 만약에 남겨놓지 못한다고 한다면 러시아 소련의 공산주의가 전 세계를 다 소련 위성을 다 지배했던 것처럼 대한민국도 지배한다면 아시아가 다 넘어간다 그래서 대한민국만큼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워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전 세상은 공산주의해야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대한민국을 뺏겨버린다면 공산화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되어서 나중에 이 대한민국을 독립시켜기로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 그래서 이 대한민국은 1948년 5월 10일 유엔 감시안에 자유선거를 통하여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게 되고 5월 31일 제헌국회를 만들었고 7월 17일 성경을 바탕으로 한 대한민국 헌법을 만들게 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한 나라가 어떻게 새로 탄생하느냐가 중요한데 그 전에 우리의 모든 생각은 중국의 사대주의적 입장에서 중국을 왕처럼 섬기는 그런 체제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단 처음으로 이 중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헌법을 만들어서 자유, 민주, 평화, 평등을 주장하는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서 이 나라를 만고불변해 새로운 나라도 만들자는 재헌국회가 탄생하게 된 거였어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 그래서 개인의 자유에 인간의 졸음을 인정하고 그들의 자성취를 도울 수 있는 그런 나라 이런 나라를 만들기로 한 것이죠 결국에 자유라는 것이 이 나라에 처음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항상 피지배 민족으로 살았던 우리에게 자유라는 것을 처음으로 이 헌법이 제정하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자유가 없이 속박되어 산다는 것은 일평생의 노예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 되기 전까지 상놈과 양반이라는 신분체제의 억압 가운데 살고 있었고 지주와 노동자라는 뗄리야 뗄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선교사를 이 땅에 파송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며 누구든지 공부 열심히 하면 박사도 될 수 있다 90%의 무학자들의 공부를 시켜서 그들의 지식을 얼마든지 활용하여 잠재된 90%의 그 지식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버린 거죠 결국에 이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을 독립을 자유대한민국의 정부를 수립을 기점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면 살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승만이가 아직 대통령 되기 전에 해방 후에 이 나라에 들어와서 국회 임시 국회의장을 열어서 대한민국 헌법을 만들게 되는데 그때 그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는 이윤영 목사님이라는 국회의원입니다 이 국회의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국회의원들에게 말했습니다 동지 여러분 우리나라의 독립국가를 이루게 하신 요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들으십시다 우리 중에 어른시고 목사이신 이윤영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에 처음 모였던 재헌국회가 이승만 임시 국회의장에 의해서 기도로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때 이윤영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복을 내리셔서 환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내셔서 일제 폭력을 굽히시어 이제 하나님이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우리에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개시된 것으로 저희들은 민나이다 하나님이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린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한 민색의 도탄이 길면 길수록 이 땅의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 없는 줄로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이로부터 우리의 완전한 자조 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선 만대에 빛나고 푸르른 역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업을 완숙해 도와주옵소서 우리나라는 이 기록교가 선교사들에서 전래되기 전까지 불교와 유교를 숭상하는 나라였습니다 조상을 신으로 믿고 석가모니를 신으로 믿는 우상을 숭배해서 저죽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서양성교제 우리나라 와서 그냥 골목마다 똥 싸는 똥물이 흘러가는 것을 보고 냄새를 참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서울이 그랬습니다 90% 문맹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해서 지각 있는 사람을 깨우셨고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이승마이라는 영향력 있는 미국에 영향된 사람을 만들어서 우리나라를 독립시켜야 미국이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했어서 이 나라를 독립시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심으로 세워진 나라 이 나라가 대한민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없었던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으로 말미암아 2차 세기대제인 동료되자 러시아는 벌써 1917년 볼시비키 혁명을 통하여 공산당의 모든 공산당을 주변의 국가로 확대해가는 시점에 연해주에 있었던 이 공산당 사람에게 보내서 김일성 대의를 북한에 보내어 북한부터 공산화를 시키자 그런 계획으로 33일 해방 후 33일이 지난 데부터 북한을 접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공산정권을 세우게 한 모든 일들을 차근차근 수행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이 소식을 들었던 이승만은 이러다가는 이 대한민국이 서른 위성국이 다 공산화 국가 되는 것처럼 대한민국도 공산화되겠다는 절박감에 1947년 이 나라에 들어오게 되었고 이 나라가 공산화되면 이 나라 공산은 절대 저들을 타협하지 말라 저들은 반드시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다 저들은 거짓을 통해서라도 자기의 목적을 이룬다 그러면서 이 남한 단독의 정부를 수립해야 된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들은 김일성은 2700명의 빨치산 게릴라를 남한에 난파하여서 무장폭력으로 대항했고 그리고 1948년 5월 10일 자유선거를 방해하기 위하여 여순 반란 사건, 제주 4.3 사건과 같은 그런 일들이 결국에 비극적 사건이 발생되는 이러한 일들을 장애했고 남한에 있는 우익직 인사와 수많은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암살로 죽이고 교통사고로 죽이고 행방불명으로 다 없앴습니다 북한이 김일성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조만식 선생이 북한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평양에 믿는 장로가 가장 영향 있는 사람인데 언제 어떻게 없어진지를 몰라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 이승만이 들어와서 대통령이 되고 이 빨치산들을 토벌하자 화가 난 김일성이 이 남한을 무력으로 정복하자 그래서 6.25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3일만 기다리게 되면 남조선에 있는 노동당원들이 전부 일어나 이 남한을 공산화하겠다고 했는데 3일동안 서울에 있어봤는데 그렇게 안 됐어요 결국에 남한을 다 쳐야 되겠다 생각해서 한강 이남으로 내려오기 시작했고 파족지선은 내려갔지만 이 소식을 들은 연합군들이 16개 국가가 참여해서 메가더 장군을 중심으로 인천 상륙작전을 벌여져서 결국에 북한까지 쳐들어오서 두만강까지 올라가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중공군의 개입으로 다시 밀려서 38선을 기준으로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자 미국 173만 명을 이 나라의 군대로 파송해서 5만 명이 죽었고 10만 명이 다쳐서 미국으로 돌아가자 미국은 계속해서 이 전쟁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고 있을 때 아이젠하우 대통령 후보는 내가 휴전을 시켜서 이 미국의 남자들을 살려내겠다 전폭적인 지지로 대통령이 됩니다 그래서 휴전협상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승만은 이대로 돼 있으면 북한은 반드시 공산화되어서 이 북한은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전쟁을 그치지 말고 이 기회에 북진 통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자 미국이 자신의 아들들을 죽이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든이 휴전협정을 맺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자 그러려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통하여 남한을 공산주의자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보호해달라 요청을 합니다 그럼 그것도 안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북 간에 먼저 포로 교환 사인을 먼저 합니다 전쟁을 휴전하기 위해서 그런데 포로 사인이 지난 10일 뒤에 이승만은 남한에 있는 반공토로들을 석방해버립니다 일곱 개의 분산되어 있는 북한의 포로가 있는데 이 포로 중에서 경험해 보니까 대한민국은 자유가 있다는 걸 안 거예요 이 미군들은 눈을 파먹고 사람을 죽인다고 그랬는데 얼마나 인간적으로 대우했는지 나는 남한에 살겠다고 해서 포로가 안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도 미국은 다 돌려보내야 휴전할 수 있기 때문에 돌려보내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너희들 마음대로 휴전한가 보자 그리고 국군 헌병대의 명령을 내려서 하루아침에 3만 5천명의 포로 가운데 반공포로 2만 7천명을 석방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반공포로들이 거리에 쏟아져 나와서 이승만 사진을 들고 우리를 살려준 위대한 대통령 지금 그 사진을 들고 가는 거예요 이 반공포로들, 북한 사람들이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 가서 아이젠하마 대통령이 말합니다 기독교 국가인 미국이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반공포로들의 귀한을 막아선 채 인간의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는 기독교 국가인 미국이란 것이 자국의 신뢰를 위해서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버린다는 것이 과연 대미국의 할 일입니까? 미국의 기독교적 자존심을 확 밟아버렸습니다 결국에 미국은 휴전협정에 방해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해 줍니다 그것은 두 가지 약속인데요 하나는 한국을 아시아의 민주주의의 전시장으로 만들어주겠다 해서 그때부터 31억 달러의 원조를 보내고 기술 원조를 해줍니다 그리고 한미 상호 방어 조약을 체결해서 만약에 이 미군을 주둔시켜서 미군을 치게 되면 북한과 미군의 전쟁이 되게끔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미군이 주둔할 땅만 주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에 이것 때문에 70년 동안 북한이 우리나라를 침범하지 못하니까 오직 경제발전에 오래돼서 이 나라가 전 세계 유례없는 경제의 대국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미국이 이렇게 지켜주기 전까지는 아무도 이 나라를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열강들에 와서 먹기 위한 수많은 전쟁터 침략의 그냥 발판 이게 됐던 이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대강국이 지켜주니까 아무런 문제 없이 경제발전에 오래내서 결국에 이 나라가 아름답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된 것입니다 왜 우리가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공산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신앙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기독교를 최대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기도를 늘 하고 말씀을 배우기 때문에 지각이 깨어난다 그런데 무식하고 공산당의 지도로만 따라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이것이 공산주의 사회이라 그래서 종교는 아편이라는 말로 북한은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북한에 1,530개의 교회가 있었고 4,800명의 목회자와 50만 7천명의 성도가 있었는데 6.25 전쟁을 기점으로 단 한 명의 목회자가 없는 나라로 만들어서 다 죽이고 없애고 감옥에 가두고 이렇게 한 거예요 왜 우리는 공산주의를 반대합니까? 공산주의는 자유를 없애버리기 때문입니다 자유가 없는 데는 발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탄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자유라는 이 기치와 그리고 기독교라는 이 기치를 유지해야 됩니다 전 세계 기독교 국가도 아니지만 전 세계 민족 가운데 모든 시골까지 교회가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기독교 국가가 아닌데도 모든 시골까지 교회가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매일마다 새벽기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대한민국을 지켜온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대한민국이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성이라는 것까지 들어와서 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시하고 인간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이기는 것을 법으로 만들어달라 얘기하고 있는데 기독교인이 반대하는 것을 지금 가장 싫어합니다 정상인이 역차비를 당하고 성경이 말하는 것을 불법으로 만드는 동성애법을 그러나 서양 그리고 미국의 모든 나라들 이걸 다 통과시켜버렸어요 전 세계의 자유민주주의 국가 가운데 대한민국 하나가 지금 딱 남았어요 만약에 여기에서 이것을 얘기하면 성경을 얘기하는 것이 불법이 되고 그러면 기독교는 쇠잔하면 이 나라는 망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가장 행복한 나라 중국입니까? 북한입니까? 이란입니까? 쿠바입니까? 베네주엘라입니까? 개인의 자유가 존중되어지고 기독교 신앙으로 되어진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나라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하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더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요하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더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담을 지을 때부터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셨습니다 심지어 선악과를 먹는 문제도 네 선택 권한을 주겠다고 자유를 줄 정도로 하나님은 인간의 존엄 인간의 개인의 자유를 중요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까지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마저 거부해서 인간의 쾌락을 그 위에 올려놓은 동성애 전략이 한국을 침범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산화와 그리고 동성애를 막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복받은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다가 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대의 올로기를 선택하느냐가 그 나라의 장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일하지 않아도 공평하게 나눠준다는 것 때문에 부자 것을 뺏어서 가난하게 주는 것을 정의라고 생각하는 공산당은 망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나눠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는 자기가 하신 것을 나눠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가장 아름다운 가치는 예수 그리스를 온전히 믿어서 약한 자를 좁는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앞으로 계속 번영을 구가하려면 우리는 자유라는 이 개념을 1948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이것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없애버리는 우리는 어떤 시도와 그런 세력을 용납해서 그것을 법제화 시켜줌으로 영국과 미국과 캐나다 같은 이런 엄청난 사태를 불러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찌하든 간에 이 기독교 신앙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선조들이 만들었던 이 대한민국의 건국 이 놀라운 위대한 역사를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리고 이것에 후회함이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그리고 하나님을 제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신 하나님 오늘 대한민국의 새로운 탄생과 여행을 지키고 detected